워싱녀석 안녕하세요 스노우가 너무 예쁘는데? 오늘도 워싱녀석들 분들 보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워싱녀석입니다 네 그럼 같이 압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워싱녀석들 활차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멋진 연습생 백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연습생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mil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일아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보니까 외국 팬분들도 오셨더라구요 혹시 외국어로 인사 가능한 거였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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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언어를 하시는데요 네 오늘 DDP 뉴스범 콘셉트에 오신 소감 어떠세요? 저희가 간다 앨범 활동했을 때 이 무대에서 무대를 한 번 했었거든요 언제였죠? 4월달이죠 4월달에 왔었는데 새로운 노래로 찾아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좋고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린 것 같아요 DDP 하면 패션의 생취잖아요 우리 멋진 해석들은 키가 큰 걸 유명하고 패션 놀이잖아요 오늘 또 많은 팬분들이 카메라를 다 들고 오셨는데 제가 여기로 빠지시면 모델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팬분들이 시킨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면 모델 포즈로 우리 포토타임 한 세 번 갈게요 저희가 잠깐 뒤로 갈게요 저희가 잠깐 뒤로 갈게요 여기다 포즈 여기다 포즈 왼쪽으로 가야 돼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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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원 포즈 갑니다 쌀 여기 또 봐주세요 저기 또 2층에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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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멋진 사진 많이 찍으셨죠? 지금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거의 뭐 4개국어로 하시는 분들 저는 수개국을 합니다 오오오 하나 음 그러면 제가 중간에 중국어를 하면 놀라지 마세요 흔히 있어서 하는 거니까 중국어 일본어 중간지간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사진 분들이 또 운동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운동하고 운동도 엄청 많이 이야 중간에 또 금메달 리스트분 계시다고 네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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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금메달이 어 제가 그 바이옥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